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로사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 팀 브롤러는 니타와 리코입니다 수풀 속에서 상대가 접근하는 상대를 접근해서 도전을 해서 브롤러에서 브롤을 처치합니다 상대팀 로사와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를 잊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팀 니타가 상대팀 로사를 처치했고 지금 브롤을 한 번 더 처치한 상황입니다 제시를 한 번 더 처치하고 상대팀 금고를 향해 다가갑니다 다가가다가 브롤을 공격 제시의 공격으로 타만하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팀 금고로 접근하는 상대팀 브롤러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사와 1대1 대결입니다 로사와 1대1 다 대결입니다 지금 상대가 2분리에 훔쳐져서 2대1 공격으로 졌습니다 우리 팀 니타가 계속해서 공격을 먹고 있습니다 상대팀 로로 제시 한 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시가 도망했고 브롤이 지금 패스 공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접근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 브롤 처치하고 지금 도망치고 로사가 쫓아오겠습니다 로사 남은 체력 1,000이 2,000 전체력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상대팀 로사 처치합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제시 처리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팀 니타가 지금 상대팀 로사와 와떼을 펼치고 있고 남은 시간 22초 상대가 우리 팀 금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체력 50대 90 40% 정도 앞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5초 남았습니다 승리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